너무나 여러분들 익숙한 일이지만 이 저출산 문제는 너무나 이제 식상한 문제죠. 그렇지만 오늘 한 번 더 다루어야 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출산 문제는 보통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출생아 수가 이제 3분기 1분기부터 3분기 4등분 4,4분기까지 한 해가 아니고 3분기 동안 여러분 이 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극적이죠. 3분기 동안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2017년 27만 8천명 수준에서 17만 7천명 까지 줄어든 겁니다. 그럼 뭐 3분기까지 숫자니까 얼추 추세는 한 해 평균치하고 거의 비슷하겠죠. 1에서 3분기 누적 기준 27만 8천명에 17만 7천명까지 줄어든 겁니다. 이 그래프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출산율 이 이렇게 급속하게 내려가구나 이걸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더 내려가겠죠. 개론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이 저출산 무서운 신기록 올해 출생아 10년 전에 반토막이다. 10년 전에 반토막.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1,4분기가 아니고 한 해 평균치입니다. 합계 출산율을 보시게 되면 이게 출생아 수고 합계 출산율이 여러분 그래도 지금 0.78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도 1이 넘을 때가 있었네요. 2017년까지 1이 넘었네요. 2005년도에 1.076에서 1.05까지.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35만 정도 아이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얼마인데 한 25만 됩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건 한 해입니다. 35만 한 25만이나 되나 조금 이따 아마 자료가 나오겠죠. 이제 합계 출산율이 0.74명으로 떨어졌는데 2024년도에는 0.7명선이 붕괴가 되고 0.6명선이 아마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그런 자동차처럼 질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9월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가 약 17만 7천명. 10년 전에 반토막 수준인 거죠. 참 이 보시면 올해 1,4분기 1분기 3분기까지 17만 7천명. 2013년에 33만 명. 52.9% 수준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10년 만에. 2000년에는 48만 2천명. 2002년도에는 38만 명. 처음 30만 명대로 내려왔다가 15년 후에는 2017년도에는 27만 명. 2022년도에는 20만 명의 승인이 꺼졌네요. 연간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전망인데 지난해 출생아 숫자 24만 9천명 보다 작은 20만 명 대 초반의 아이가 태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록이 계속 경신되어 나가겠죠. 이제 4분기 학계 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해서 올해 한 해가 이제 0.72명까지 진입하고 내년도에는 0.6명대까지 진입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출산 관련 예산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걸 누가 다 빼먹는지 모르겠어요. 2012년도에 11조 1천억. 2018년도에 26조 3천억. 2022년도에 51조 7천억 정도를 이렇게 저출산 대응. 직접 여러분 출산하고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보는데 어떻든 예상 분류상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51조 7천억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2006년도에 2조 2013년도에 13조 2022년도에 51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여러분 여러분들 저출산 문제는 다루었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적인 그런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거고 그건 못지않게 또 중요한 부분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이런 걸 또 좌우하지 않겠습니까요. 경제적인 그런 동기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일단 첫 번째는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죠 희망이 또 다른 하나는 개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 대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선 세대들은 물론 시대가 다르지만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아서 키웠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데도 많으니까 그런데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물론 상대적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희생하거나 헌신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미있는 것이 워낙 많은데 왜 애를 낳아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투입해 가지고 참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 같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의 젊은 군인들을 저는 굉장히 유심히 보는데 좀 세계적으로 독특한 젊은이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자식들 교육을 잘 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전쟁터에서도 정말 그 사명감을 갖고 이런 전투에 임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물론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그런 것 같고 국가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특히 이제 한국은 또 페미니스트와 관련돼서 갈등이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아주 어려울 거로 보거든요 나그네님이 집을 한 채 주면 아이를 낳는지 대한민국의 부자 나라가 아니니 집을 한 채 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란 것은 뭐 집을 한 채 주면 또 다르게 뭘 요구할 겁니다 앞이 일단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앞이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공교육이 거의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모든 비용을 다 부모들이 짊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무역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에서 17년 18년 정도 공교육을 통해 가지고 영어 하나 이름 제대로 가르쳐서 내보낼 수 없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인 거지 그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낮은 겁니다 지금 뭐 정친들 가운데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한 번 더 해묻는 것 외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공인으로서 가져야 될 사명감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친들에게 그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가치가 아니라는 생각의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 생각보다도 이렇게 급속하게 이렇게 내려앉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이 그래프를 누가 잘 그려놨네요 이거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속도가 2013년에 비해서 50%까지 떨어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니까 부담을 안 질려고 하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부모 결혼 정령기에 있는 하기에 정령기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에 있는 그런 자식들 둔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결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하고 그냥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사람은 의미를 발견할 수 없으면 뭘 안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했던 그런 휴관이나 이런 게 없으면 하기가 참 힘들죠 물론 외부적으로 집값이라든지 취업문제라든지 또 나라의 장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9분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그걸 알고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서는 뭐 그 좀 부정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제 같은 사람은 참 안타까워 가지고 이렇게 기를 쓰고 이걸 어쨌든 뒤집어 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아니 선거 좀 도덕질하면 그게 뭐가 문제고 이놈이 하든 저놈이 하든 갑돌이가 하든 얼순이가 하든 그게 뭐가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다 가치관 문제지 않습니까 총선을 여러분도 앞두고 뭡니까 당은 당규를 바꿔가지고 선거 제도를 바꿔가서 선거 치르는 게 뭐가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공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권력 잡으면 땡이지 아니 강한 게 정이지 뭐 정의 자체가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희생하고 이제 헌신이라는 것이 점점 시박해지고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보이는 것은 지금 상대주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만년한 그런 세상에서 참 독특한 정말 참 독특한 그런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교육비 부담도 아주 크지 않습니까 공교육이 거의 뭐 지금 뭐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공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은 이제 밥벌이를 위한 그냥 도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볼모가 된 거고 그렇게 망가뜨린 논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저희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치룬 거 아닙니까 자 뭐 이제 해법이라는 것이 참 참 참기가 어렵지만 출산율이 정말 급속하게 내려가고 이제 그러면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이민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막 받아들일 건데 대한민국 이름들 공직자들이 무슨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야무지게 이름들 이민정책을 펼칠 수 있으려고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거든요 이제 중국의 한족들이 대거 유입이 되고 하면 그냥 그 나라 자체가 뭐죠 그냥 흐릿해져 버리는 거죠